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조심하세요. 괜찮으세요? 아직 괜찮아요. 이게... 회의를 너무 편하게 돌리시는 거 아니야? 저기 가서 붕어빵 먹자, 붕어빵. 아, 붕어빵이야? 붕어빵 있더라고. 왜? 가시죠, 가시죠. 이모가 아는 호, 붕어빵 있잖아. 어머! 호, 붕어빵이야? 자매풀이 저기 있었네. 호, 붕어빵, 자매풀? 어? 잠깐만. 붕어빵만 있는 게 아닌데요? 멋있어요. 이름이 좋아, 오빠. 언제, 언제 찾았어? 저기... 저 호떡지 변에... 호떡순아를 찾았어? 추경해서. 붕어빵으로. 어서 오세요. 붕어빵이에요, 우리 이장님표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붕어빵. 우리 이장님표 붕어빵,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정대홍 씨 아니야. 맞지? 정대홍 씨 아니야. 맞지? 아래. 목소리가 많이 듣는데. 목소리가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아이고.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전화일기에서 노인들 세 분이 나와요. 그중에서 김노인이라는 역을 제가 1회 때부터 끝날 때까지 했어요. 제 이름은 정대홍. 네. 아이고. 손녀방아 축하하오. 아닙니다. 아니 이게 우리 답변에게서 잘 익은 걸로 따라놓은 건데 산모한테 끓여먹이겠네? 아, 겸겸 찰녀방아. 한 줄만 더 굴대서 주구팀을 만들어도 되겠어. 야, 존이 주구팀. 하하하하. 오랜만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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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원은 누구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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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종기 아버지지? 종기 아버지. 오랜만이요. 안녕하세요. 전원일기의 종기악바 역할을 맡은 신중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일어나요. 아이고, 일어나봐. 아이고, 복귀라는 얘기는 이리세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오세요. 저녁 전인갑네. 사실 나이가 드니까 의지되는 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소리잡은 거 천난다. 그 짱났구먼. 얘 뵈지 마지. 사실은 오늘 이거 한 대. 그래가지고 둘이 연락해가지고 몰래 카메라 한번 해볼라 했는데. 내 인장 하자마자 들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외라면 말을 하면 안 돼. 종대웅 씨가 뭐 얘기를 하길래 목소리가 조금 낯익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내가 차린 거야. 그러니까 반가우니까 먼저 나온 거야. 그리고 저 대웅이가. 연 하는 게 시원찮다. 옛날에는 연기를 잘했는데 늙으니까 연기도 못하네.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만나니까 반가움에 먼저 소리가 나온 거야. 내가 잘했어. 반갑잖아. 나도 목소리를 기억을 하고 있잖아. 노인들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예외는 안 된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여기 완전히 갔어. 그래도 됐어 됐어. 아니 정말 잘 왔어요. 잘 오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누구 하나 여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잊혀진 사람은 없어. 맞아요. 눈에서는 멀어졌지만 마음속에는 늘 우리가 저장하고 있어서. 두 양반은 여기에 저는 이렇게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분들이야 사실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잖아. 종교 아버지 종교 엄마.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요. 정대용 씨나 스리노가 있잖아. 노스리야 노스리. 정말. 근데 나는 용원 씨보다도 이 예쁜 것들 이것들. 그렇지. 여기에 눈에 띈다. 그럼. 이분 애들 왜 데려왔어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일어납시다. 예예. 가보자. 갑시다 나갑시다. 앞자리에 앉아. 앞에? 앞에 앉아.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자주 나올 일은 없겠네. 강화에 그냥 있는 게 낫지. 서울에 못 나오지. 그렇지. 못 나와. 일단 자주가 아니고 운전을 못 하잖아. 왜? 못 하는 건 뭐야? 반납했어? 면허증? 눈 때문에? 어지러워. 안 돼. 어지러워. 당연한 게 어렵다 이거.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운전하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서울까지 가자고 미안하니까 그게 또 다 안 되더라고. 거기 앉으면 돼, 거기. 네. 그래도 저 여기 메인 팀들은 재밌겠다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올해일마다. 그런데 이거 많이 보는 것 같더라. 보기는. 제 방도 있는 데다가 그냥 뭐 그런 데로 그냥 뭐 그래도. 많이 보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또 그럴 거야. 왜 종기 아버지는 안 나오냐고 그럴 거야. 그렇죠.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아 저는 그 멤버들 계속 만나더라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해. 그래도 진짜 이렇게 만나니까 또 새롭다.